이 시간에는 우리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건축행위하고 대선을 보겠습니다. 425페이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 대상은 신고하면 하가 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신고만 해도 되고요. 신고 대상이면 하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될 때에 어디다느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장소에서는 시군구에서는 시장수구 구청장한테 하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하고 제주도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인 광혁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 대상을 좀 눈으로 찍어놔야 돼요. 먼저 바닥면제학계 85점트 이하인 증축계축재층을 신고. 이걸 초과하면 하가 받습니다. 두 번째, 비도식인 관리의 농림자연경보증장에서 연면정 200점트만이고 30만인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할 때는 신고합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면, 이 규모 이상이면 하가 받아야 되겠죠. 다만 그 비도식 중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조성을 하자. 그래서 구체 상사기에 조성하자 해서 지구단이겠고요. 풍세, 산사대, 지방, 붕괴 등 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해주고. 이 두 가지 장소는 규모와 관계없이 하가를 받지 신고해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대순할 때에 연면정 200점트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순도 신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주요 구지부 해체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수선이 대순했다. 그때는 신고. 5번, 특히 5번 중요한데 연면정 학계가 100점트 이하라면 신축을 하더라도 신고. 초과하면 허가. 높이 3m 이내에서 늘리는 증축은 증축 신고. 3m 초과해서 늘리면 증축 허가. 그 다음은 8번. 공업적 지구단익계 구역. 그 다음 산업단지에서 5위공장, 2호공장 공장을 신축할 때는 허가. 동시호권 2층 이하이고 연면정 500점트 이하인 공장 신축 허가. 그 다음에 시골에서 읍면측이 있죠. 농업용, 수산업용으로 창고를 연면정 200 이하까지 신축할 때는 신고. 창고화 2자니까 200까지만 초과하면 허가. 작물 재배사 축사는 4가 나오니까 400까지만 신고, 초과하면 허가. 이렇게 좀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이 신고했던 건에 대해서 신고증 나오면 신고일로부터 1년의 공사 착수. 그렇지 않으면 신고회로 자동 없어진다는 거. 건축주가 신청하면 연장을 신청하면 1년 연장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426페이지. 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그 다음에 사전 승권자. 한눈으로 잘 비교해 두셔야 되죠. 허가권자는 7명이 있다. 7명이요는 도사, 국토교통권자 안 들어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건 지역별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시는 허가권자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시는 대형은 특별시에서 특별시장, 광시한테 받고 허가를. 그리고 규모가 적은 것들은 관할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광시는 군사한테 가서 받으면 돼요. 그래, 그 규모는 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21층 이상, 연명제학교 10만 6대 이상, 연명제 10분의 3 이상은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추, 10만 6대 이상 증추 이런 것들이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시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는 특별시장, 광시한테 가서 허가받아야 될 허가대세입니다. 다만 이런 대형이라도 용도가 공장이다, 창고다 그러면 규모가 강없이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지 특별시장, 광시한테 가서 허가받으려면 절대 아니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8도에서는요, 8도에서는 도의사가 절대 허가권자 아니고요. 8도 대 시군이 있죠, 기초다자체. 그래서 시장군수가 다 허가권 행사입니다. 다만 이 시장군수라는 자들은 8도 대 있는 시장군수는 자기 시군에서 건축화 신청을 받았을 때 그 건이 대형했다. 아까 21층 이상, 연명제학교 10만 6대 이상, 연명제학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 21층 이상은 증추, 10만 6대 이상은 증축의 허가신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도의사만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서 허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고 허가권자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의사가 그 시군에 있는 땅에다가 도시, 도의사가 시군에 있는 땅에다가 지역에다가 주관경을 보호하고자 교효관경을 보호하고자 지정 공고를 해놨다면 그 장소에서는 위락서라고 숙박서라는 규모가 환급시 시장군수가 허가신을 받았을 때 도의사한테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되는 것. 유수기에 대한 것입니다. 유수기를 규제하기 위해서의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도의사가 시군에 있는 지역에다가 자연환경 수지를 보호하고자 지정 공고한 구역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위락서라고 숙박서라고 약적으로 유수기라고 하죠. 유수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011이다. 공동태, 일반의무수점, 일반의무수다. 이렇게 011. 이렇게 유수기하고 011을 허가신을 받았던 시장수 그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천종부터 이상이면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시장군수란 자가 허가권자이긴 하나 허가권자로서 허가신을 받았을 때 도의사한테 미리 사전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 이거 봐주십시오. 아까 대형의 경우 시장수는 공장과 창고는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이것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자찬체가 없는 세종하고 특별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있죠. 거기에서는 무조건 세종특별자시장이 제주도특별자치 도의사가 허가권자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의사한테 시장수가 사전승인 시장하면 50일이면 승려부가 결정나서 날아온다. 다만 도의사는 30일 연장해서 통보해도 된다. 이런 것들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보면 426페이지 하단부. 우리가 이 건축법상 대지 준비해가지고 건축화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 신고는 신고성을 받아왔다. 그러면 바로 그 건축공사할 때 가하사 건축물을 축제해서 인부도 옷 갈아입고 뭐 그럴 일이 있을 건데 그런 가하사 건축물을 축제하고 신고 따로 해야 되냐? 아닙니다. 바로 건축과 건축식으로 왔다 오면 그 건축공사에 필요한 그런 부수용인 행위는 받은 걸로 간주를 하죠. 그래 건축법상 가하사 건축물 축제하신 거 한 거 본다? 건축화가 건축식으로 받아오면은 그게 밑에 건축법상 건축화가 있다는 일괄 의제에 되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게 써놨죠. 건축법상 공장물 축제하신 거 본다는 것. 여러분이 건축화 받아서 건축 신고 마쳐가지고 건축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 2미터 이상으로 담장을 축제한다. 옹벽을 2미터 이상으로 축제한다. 그때 축제하신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건축화 받아서 진해할 때는 그거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는 거. 받은 걸 간주한다는 거. 그리고 건축공사 진해에서 공사가 끝나면 수도 들어야 되죠. 그때 상수도 공급시청 한 걸로 간주해서 끌어다줍니다. 수도사부서에서. 그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정화가 산재값상 산재정화가 받으면 온다. 그 대리안에 그런 것도 있다면 산재 농지가 있다면. 도로법상 도로조명화가 사도법상 사도개설화가 받으면 온다. 그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설 설치신고 한 거 본다. 그다음에 대기업무질 배출설 설치신고 한 거 본다. 이런 것들 좀 받으세요. 자 427페이지 안전 영향평가 하나 있죠. 우리가 우리네 대지에다가 큰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인접대지에 영향을 미쳐서 지반을 흔들리게 하고 건축물에 또 금을 가게 하고 이런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큰 건축물을 건축하게 됐든 미리 안전 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이 있는데요.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이죠. 그다음에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안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428페이지에 보면 4번을 보겠는데요. 건축화 거부 이 파트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이 건축화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일곱민 행정생에서 화가를 내주는 행정행위죠. 이 행정행위라고 하는 건축화과는 원칙은 기속적 행정의의 성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약권자도 우리가 허가약권을 구비해서 허가신생이 들어갔다 해도 이 두 가지 건에 해당하면 허가약권자는 건축화를 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합법적인 불허가체문이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꼭 이해하십시오. 그래 위숙이죠. 위락설, 숙박설 이것들이 바로 주관경, 교관계 부작업하다라고 인정하면 건축에는 실무처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요. 방제주거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주거에서 지하층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거실로 설치하는 것이 부작업하다라고 할 때도 건축화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5번 이 건축화과를 제한한다. 건축화받은 건축으로 착공을 제한한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때 허가를 건축화받은 아까 특별자시장, 특별협조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시장, 광시장의 허가권자였는데요. 이 7명보다 더 상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있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사항이 필요합니다. 너희들 당분간 그 장소에서 건축화권 행사하지 말라. 국토관리하는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또 국방부장관이 국방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주인이 건축화를 받아서 막 건축공사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무장관은 국토교통부장한테 거기에서 건축화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주무장관들이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국토관리사항 또 주무장관이 바로 요청을 하게 되어서 제한을 하게 될 때는요. 제한하게 되는 지역, 제한하게 되는 용도, 기간, 사유를 정확하게 정해서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주면 허가권자가 제한용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여기에서는 허가를 당부가 못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 키포인트는요. 바로 제한기간이 중요합니다. 건축화 제한 그리고 허가 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1회만 1년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는 이 수치를 달달달 꼭 암겨야 돼요.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장은 25명 자치구청장껄 관할을 제한할 수 있고 광역시장도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껏 제한할 수 있고 광역시장은 자기 관악에 있는 기초자산체증인 자치구청장과 군수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팔도 도사는 시장, 군수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지역객상, 도시객상 필요하다고 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제한했다면 즉시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하고요.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님, 그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것, 명의지에 권고함이 틀린다는 것. 권고함을 한번 출제된 바 있는데요. 이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키포인트는 제한기간이다. 꼭 아시고. 6번, 건축화과의 필수적 치사에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건축화과를 받아왔다. 그러면 미중미중하면 안 돼요. 공장 빼고요. 2년의 공사에 들어야 됩니다. 공장은 3년입니다. 왜? 규모가 크니까. 다만 정당한 사회에 있으면 착수기간을 연장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그때 1년만 받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기간 내에 들어가려면 허가권이라는 건축화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한다든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바로 착수를 했지만 공산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도 취소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건축화 신청을 해서 허가 받아갈 때 대지세권 확보해서 받아갔는데 그 건축화과 받고 착공신고도 하기 전에 그 대지세권이 바로 경매에 의해서 세금 내지 않아서 공매에 의해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대지세권을 상실해버렸네요.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대지세권을 상실당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의 공산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권에는 취소를 해야 한다. 430페이지. 건축공사 현장 안정할 예측이 있죠. 이 파트는 먼저 우리가 건축화를 받아왔다. 그러면 공사 2년에 들어가야 한다. 공장은 3년. 착수가 1년. 이 기간 내에 들어가면 취소당하죠.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착공기간 내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건축공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부들 돈 안 줘서 다 도망가버렸어요. 다른 현장에 가버렸다. 그러면 공사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현장에 엉망 증창이 되죠. 철근 널려있고 말이죠. 건자 널려있고. 포크로니를 공사하다가 웅대에 파나면 여름이 장막비어있어 애들 놀다가 익사사하다가 이런 엄청난 위험 그런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공사를 중단한 건축주에게 현장에 대한 안정관리 조치를 취해라 하라고 미관계선 조치를 취해라 하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이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건축공사를 하겠나라고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에게 허가고는 야 너 믿을 수 없으니까 네가 공사 착수하고 나서 중단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안정할 예측을 예측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그 규모와 예측금의 한도가 어떻게 되냐. 규모는 연면적 1천연부터 이상인 건축공사일 때 예측금액은 1% 건축공사비 1% 그래서 1, 1로 떨어지죠. 1, 1 그래서 건축공사 현장에서는요 안전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안정할 예측금은 1, 1로 통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예측 대상은 연면적 1천연부터 이상인 건축공사일 때만. 그리고 예측금액은 1% 이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우리 공법에서는 야 돈 걸으라고 할 때는 공적주체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라든가 한국토요동사 공사할 때는 적용하지 않죠. 또 분양보증을 했다 신탁결제했다 그때도 예측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 우리 민간인이 이렇게 예측을 하게끔 해서 예측했다 공사 들어갔다 그런데 중단했다 그러면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한 안 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계산하고 명할 수 있어요. 명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지평을 통해서 허가권자가 대신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돈은 행정대지평에 대한 그 비용은 아까 예측되어 있는 예측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추가분이 나오면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년 동안 바로 지켜보고 있다가 안 하면 건축주가 스스로 안 하면 그때는 허가권자가 직접 조치를 취해도 합법적이라는 것. 431페이지 공용건축물. 이 공용건축물은 우리 일반 국민들 우리 개인들이 건축할 때 적용되는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라죠. 국가 소유의 건축물 지방자산체소의 건축물을 공용건축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우리 일반 국민과 달리 우리 국민들은 허가가 돼서 허가받아야 되고 신고서 내가 아주 신고증 나와야 건축공사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허가 신고 대신에 그 공용건축물은 허가권자하고 건축 협의만 하면 된다. 협의만 하면 허가 신고 다 받으면 간주한다. 이런 특례가 있고요.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공사 착공이 들어갈 때 우리 국민들은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협의 걸친 공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 없다. 그냥 착공하면 된다. 공사 다 끝났다. 우리 허가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 신고 맞춰서 건축공사할 때 착공신고 들어갔죠. 착공신고하고 공사가 끝났다.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용승이 신청해서 사용승이 받아야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협의 걸 지었던 공용건축물은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이 신청할 필요 없다. 허가권자한테 그냥 공사 완료 통보만 하면 사용승이 받은 걸로 처리된다. 이런 특례를 인정합니다. 받으시고요. 다음은 이는 쭉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저 밑에 착공신고를 좀 받으세요. 착공신고는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해요. 건축화받은 건축물, 건축신고한 건축물, 건축받은 가설건축문만 착공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고요. 다만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때 해체 신고서를 냈는데 해체 신고서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새롭게 건축물 언제 착공할래요? 라고 착공 예전을 기재해서 냈다면 별도로 착공신고는 할 필요 없다. 이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일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범죄 예방이 나왔어요. 432페이지 보면 이것이 기존에 출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장은 범죄 예방을 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로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는 바 이런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익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하게 되는 그런 건축물에는 범죄자들이 휩쓸려서 그 건축물에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구체해서 건축을 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하자 이거죠. 그래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이 할 대상은 바로 다가우텍,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은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품 판매소입니다. 다중생활설, 동물원, 식물원 빼고요. 동물원, 식물원은 바로 아무나 범죄자들이 휩쓸여 들어갈 수 없어요. 입구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누고요. 나머지 문화 및 집회했어요. 그 다음에 연구소, 도서관 이것도 다 철저한 절차에 의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교육연구설, 그 다음에 노유자 수련, 오피들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바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건축 민원 전문인회가 있죠. 이것은 기출된 바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올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433페이지 가설건축으로 건축화와 축조신화가 있죠. 이 가설건축물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가설이 임시 가짜죠. 그래서 임시로 설치하고 철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설건축물에도 규제가 좀 세고 까다로운 화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의해서 결정나요.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객시설이라든가 그 예정이 됐다. 건축할 때만 화가받지 신고하는 거 아니다. 이때 화가받기한 요건이 까다로워요. 3층 이하만 내주겠다. 4층 이거 안 된다. 왜 어차피 탐에 그 가설건축물 소지와 부담으로 이걸 철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층수를 인정해버리면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층에만 내주고요. 전치관은 3년 이내로 한다. 이게 중요해요. 삼삼하다.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객시설 그 예정에 있다가 건축할 때 화가받기한 요건은 삼삼하다. 삼삼하다. 3층 이하 3년 이내. 다만 그 시스사업이 실행될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전치관.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을 인정받으려면 철근 콩쿠터 넣지 말 것. 서러운 간선 공급설비인 전기가스 수도 이런 거 끌어오지 말 것. 분야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 것 이런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는데 재해복구형, 흥열롱, 전라멸, 전시용 이런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면 됩니다. 자 1의 삼밤. 이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허가받았던 신고했던 가설건축물의 대장이 만들어져요. 그 대장은 누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느냐. 관할 시장구석구청장, 저세종원특별자시장, 제주원특별자시장. 얘네들이 가설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치관이 만료된다 그러면 전치관 만료 30년에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전치관 만료를 알려주고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가 가면 가설건축물 소유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연장을 할 때는 하가 대상은 연장 하가 신청서 내고요. 신고 대상은 연장 신고서를 내면 되는데 그 기간은 하가는 14일 전에 신고는 7일 전에 내면 된다. 434페이지죠. 대표로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은 밑에 엄청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1번만 좀 봐두세요. 전시랑 견모지들이 그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건축물은 대지의 안전기준과 도로 및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나와있죠. 이 대지를 안전하게 조성해야 거기에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안전성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대지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 옆에 있는 대지 만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대지가 도로 배보다 나중에 빗물이 들어오니까 침수되겠죠. 그래서 이 도로는 높고 대지가 안하면 빗물이 침수되니까 이 대지를 조성할 때는 이 대지는 도로 배보다 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낮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빗물이 들어왔다. 그럼 배수에 지지한다고 배수물을 설치했다. 그때는 낮아도 됩니다. 또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때 그 대지는 이완옆옆한 도로 배보다 낮아도 된다. 이런 의의를 꼭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습한 토지, 물이 많이 나올 류한 토지, 쓰레기의 매립지 이런 데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건축을 하면 지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반기를 한다든가 성투를 꼭 해서 대지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빗물 같은 것, 오수 같은 것들이 그 대지에 고이면 침수되겠죠. 그래서 그걸 빼낼 수 있는 배수관, 저수탱크 이런 것 저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4번, 이 송겨 우려가 있는,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토지에 있다가 그때는 그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사진 부분이 성토, 절토 부분이다. 그런데 그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다. 그때 그 성토, 절토했던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꼭 축조해야 됩니다.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콩쿠터 구조를 해야 됩니다. 2m를 넘으면 축조시켜야 됩니다. 이때 옹벽을 축조했다. 이때 옹벽의 에백면 밖으로는 그 배수라는 시설하고 지라는 시설은 밖으로 태어나야 되지만 이 두 가지 구조물에 의하면 나와서 안 된다는 것 꼭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 건축법상 도로의 전이 나와 있죠. 이 도로라고 하는 것, 건축법상 도로는 반드시 사람의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의 도로를 써 국토개법, 사도법, 도로법 같은 법인 명예에 따라서 고시가 되거나 건축과 신고 시 행정체에서 고도로다라고 공고가 돼야 돼요. 이런 도로이면서 그 A정도로까지도 건축상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상 도로라는 것은 보행이 꼭 가능해야 되지만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는 건축상 도로가 아닙니다. 보행은 꼭 가능해야 되지만 그 도로 모양새가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의 보행이 가능하고 차량 통행은 불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관할 지자청이 고시한 구간이면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해도 건축상 도로가 되고 그런 도로라고 접어있으면 그 대지는 맹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건축으로 건축상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차량 통행이 사실상 곤란 구간으로서는 바로 넓이 3미터만 해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를 막다운 도로로 하는데 막다운 도로로 길이가 10미터 미만이 닿으면 2미터 이상만 해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을 받고요. 다음에는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의 가로 2번 대지와의 도로관계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 대지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건축상 도로하고 원칙 2미터 이상 접할 걸 요구합니다. 그때 반드시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3가지 경우 수의 대지가 있죠. 그 대지에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든가 예컨대 도로가 있고 A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B대지가 있는데 B대지가 보기에는 맹지지만 A한테 바로 지역권 설정해서 자기 B대지에 출입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입대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물을 건축상 도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고 여러분 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지가 직접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에서 공원 출입을 하고 공원에서 여러분 대지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조성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때는 건축물 건축관 선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시골에 도로가 있고 A농지가 있고 여러분 농지가 있어요. 여러분 농지가 맹지다.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는 맹지지만 바로 그 맹지인 땅에다가 농지법상 농막을 설치하겠다. 그때는 허용됩니다.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는 땅이지만 농막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농막은 바로 농자재 보관용 또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용도 이런 용도로서 주거용으로 절대 사용해서 안되고 연면적 220정도까지만 허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 있는 것에 여러분이 대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고자 한다. 그때 그 연면적 2000정도 이상인 그런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로 만들려고 할 때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도로하고 4미터는 잡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없고 6분부터 미만의 도로밖에 없다. 그러면 그 대지에는 연면적 2000정도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면적 2000정도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런 연면적 2000정도 미만의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2미터 이상의 잡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면적 2000정도, 연면적 2000정도 이상인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는 6미터 이상인, 넓이 6미터 이상으로의 4미터 이상을 잡아야 된다는 것. 다만 공장은 특례가 인정돼서 연면적 합계 3000정도 이상인 공장에 들었을 대지일 때에만 넓이 6미터 이상의 도로의 폭 4미터 이상을 잡아야 된다는 것.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3반. 이 도로의 지정폐지 변기나 했죠. 이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해서 도로를 만든다. 그때는 하가권자가 하는데요. 하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함으로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난 토지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건축물에 심해 거쳐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되어졌던 이 도로를 폐지하고 병행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43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이걸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의 내력, 능력, 공개 대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걸 내진 능이라고 하죠. 그 대상은 1번, 2번에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보시고 4번이 중요하다. 건축주가 착공신고서 낼 때에 그 설계자한테 그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할 대상물이 있죠. 438페이지 이걸 흔히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파트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정도를 봐주시면 문이 나오면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층수는 2층 이하이고 연면적 200, 2층 200 이렇게 하시고 목구조는 3층 이상 500, 연면적 3층 500 이상 그냥 목구조 아니면 2층 200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목구조는 3층 이상이니까 2층이면서 연면적 4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낼 때 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3층 이상이거나 500 정도 이상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3미터예요. 9천 10개에서 9천 10개 천만 높이는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과 그리는 10미터 이상 이거 봐주시고 주택이 8가지 있죠. 건축법상 단독 4가지 공동대상 다 낼 설계 대상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에 통과도 되겠고 439페이지 사용승이 나있죠. 이 사용승이 이 건축법상 건축가가 받아서 착공신고, 건축신고 마치고 착공신고, 가하사 건축물 건축받고 착공신고해서 공사 끝났다. 이런 3가지만 사용승이 신청해서 사용승 받도록 규제하죠. 그래서 협의가 있었던 공연축물은 착공신고 대상도 아니고 사용승이 신청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가하사 건축물 중 축조 신고했던 가하사 건축물도 사용승이 신청 대상도 착공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세히 써놨으니까 봐주시고 이 건축허가권자께서는 건축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을 신청하죠. 공사 감자가 증된 건은 가합리할료 보고서, 가합리할료 보고서를 전부에서 냅니다. 공사할료 도서 이런 것들을 내서 사용승을 신청하는데 허가권자는 7인 내, 바로 사용승 신청서 받고 7인 내 검사하고 합격하면 승서 내주죠. 이 기간 내 안 열렸다 그러면 건축위원은 사용승서 안 받고도 법적으로 사용해도 합법적이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부분 완성된 분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 임시의 사용승인 신청해서 허가권자가 법적 기준에 작업하다 그러면 이 임시의 사용승인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임시의 사용승인하는 원칙 2년이로 하되 옆에 대형건축공사가 바위를 뜨는 안방공사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그 임시의 사용승인을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 그 다음 가로 3번 이렇게 사용승인을 다 받아 냈다. 그러면 그 건축공사에 따른 바로 부수정행위들도 완료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 건에 대한 것도 받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일괄 의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용승인을 받으면 공간정보 구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보 변동상 있죠? 그거 변동 신청을 한 걸로 본다는 거. 그리고 개발행위에 따른 국토협상 중검사받게 되는데 그것도 받은 거 본다는 거. 그 다음 배수, 설비,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끝나면 중검사받게 되는데 그것도 받은 거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대교물질 배출수로 가동해 신고도 한 걸로 본다는 거. 이런 것들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또 쉬었다가 건축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